행복을 위해 재혼을 택했지만 그마저 1년 6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해온 선우은숙을 향한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지금껏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성격 차이였습니다.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이혼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재혼 스토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지만 재혼 생활은 현실판 사람과 전쟁 같았습니다. 선우은숙은 황혼 재혼 발표 후 방송에서 만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신앙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고 하니 나 목사님 아들이다고 하는 거다. 또 술을 절제할 수 있냐고 모르니 누워서 떡 먹기지 했다. 그래서 그럼 나하고 결혼해요 했고 결혼하자는 답변을 받았다. 얼굴도 안 보고 결혼 약속을 한 거다.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사람이 고자여도 상관없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다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비하인드를 공개했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새로운 사랑이었던 만큼 남편이 빚이 10억 있어도 상관없다. 내 사전에 두 번 이혼은 없다. 너무 행복하다며 수줍은 듯 고백했고 얼굴엔 행복감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당당한 황혼 재혼의 모범 사례가 되는 듯했으나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일까요? 재혼 2개월째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방송에 출연해 결혼 생활의 갈등과 가치관 차이를 털어놓았으나 점점 좋아지고 있다. 서로에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노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꼭 국에 밥을 먹어야 한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나보다 남한테 더 친절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무슨 왕 하나 모시고 있는 듯하다. 결혼하기 전에는 날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저러지 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고 귀가 시간이 개선이 안됐다 등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싶었다. 내가 30살이면 괜찮다. 10년 맞춰줘도 된다. 40살이면 5년 맞춰지면 된다. 60대 중반이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리고 여기워 있다며 성급한 재혼에 대한 후회를 가감없이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남편 유영재 역시 선우 운숙과 성격,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에 큰 차이를 전하며 갈등을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결혼 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결혼 발표 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싶었다며 저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주목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힌 거다고 유명인과 살면서 겪는 고충과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혼 발표 때부터 우려했던 것은 8일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8일 만에 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해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모두 유영재의 계획 속에 전개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먼저 유영재와 선우 운숙이 골프 모임을 통해 만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영재는 이미 만나고 있던 여자가 있었고 선우 운숙에게 환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유영재는 당시 목동 오피스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때 홀로 지내지 않고 함께 거주하던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유영재 라디오의 작가 및 유영재 매니저 역할을 하며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케줄을 잡는 것을 비롯해 속옷을 챙기는 것까지 유영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역시 돌싱이었고 유영재 또한 돌싱이었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사실은 관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팬심으로 유영재를 만나 매니저이자 작가로서 내외조를 모두 돌봤던 인물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2022년 말 이 여성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전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전남편의 장례와 아이 문제를 위해 잠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오피스텔을 비웠던 이 3주간의 기간 동안 유영재와 선우은숙의 만남이 이뤄졌고 8일 만에 결혼 결정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즉 유영재 입장에서는 8일 만에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접한 이 여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어 한동안 술독에 빠져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유영재와 이 여성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팬클럽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이 여성에게 이 사실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자녀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기 조심스럽고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된다는 뜻으로 조언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우은숙은 이런 사실들을 아무것도 모른 채 유영재와 재혼을 하게 되죠.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를 띄우기 위해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끊임없이 거론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영재는 끝끝내 아내를 맞춰줄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유영재는 자필 각서까지 썼었는데요. 당시 그는 대한민국의 표준 각서는 이게 맞다. 혹시 각서 대필 원하시는 분 제가 해드리겠다. 처음 써보는 거다. 스스로가 깨닫는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다. 아내에게 제출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나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서 내용을 읽기 꺼려했고 각서 작성일이 장면이다. 해가 바뀌었지 않냐. 각서가 실행이 돼야 각서를 자신있게 읽을 수 있지 않냐. 근데 이행이 안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결국 MC들이 각서를 읽기 시작했고 서두에는 본인은 지난 1년간 배우자 선우은숙과의 결혼 기간 동안 존중과 배려 신뢰에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아내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어 각서 안에는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며 사랑한다. 본인은 상호 결혼 생활 유지함에 있어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중심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본인은 상호 믿음 존중 사랑 배려 등 부부간의 기본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이 각서를 바탕으로 지난 시간 행한 모든 것을 반성하며 거듭 새롭게 평화로우며 행복한 결혼의 근본 당연성을 실현하기 최고 최선의 전력을 기울인다. 본인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원행을 삼가한다라는 조항과 함께 만약 위의 사항 및 약속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향후 일정 및 모든 판단은 배우자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그 위임에 대하여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명한다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영혼을 바랐던 유영재는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고 끝내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쩌면 선우은숙만 손해를 본 재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과거 이영하와의 결혼에서도 선우은숙은 아픈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영하와의 결혼 생활 중 신혼 때 가장 외로웠다고 밝힌 적 있었는데요. 당시 선우은숙은 이영하 씨는 보름이 넘도록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태반이었다. 당시에는 통금이 있었던 시절이라 자정이 넘으면 집에 올 수가 없었다. 한 번은 보름 동안 안 들어오길래 몰래 찾아가서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웨버스터미널을 끊고는 남편을 만나면 날 사랑해줄 온가 상상을 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점심시간에 나한테 챙겨주는 것처럼 상대 배우도 똑같이 챙겨주더라. 그러는 와중 상대 배우는 너무 예뻐 보이는데 임신 6개월 만에 만삭이 된 내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볼품없었다. 그래서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흐느끼며 울었다 라고 털어놓았었죠. 또한 이혼 이유도 이영하가 다른 여배우의 편을 들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었는데요. 선우은숙은 그 여배우는 이영하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였다. 그런데 여배우와 이영하의 지인이 교제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만난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선우은숙은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 여배우가 양다리 이야기를 내가 지어낸 것처럼 몰아가는 상황이었다. 여배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적었다.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남편과 다투게 됐다. 남편은 내게 나서지 말아라고 하더라 라고 회상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영하에게 당신 아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당신은 입을 다물고 있냐라고 물었다고 하죠. 과거 아픔을 겪었던 선우은숙이었기에 유영재가 미덥지 않아도 재혼생활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는 응원이 많았습니다. 자가인지 알 수 없는 오피스텔 하나만 있는 유영재에 비해 선우은숙은 서초동에 위치한 매매가 30억 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13억 원의 매매한 빌딩이 180억으로 뛰어올랐다고 밝혔을 정도로 재산의 차이가 있어 재산을 노린 결혼이라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선우은숙은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혼도 결국 18개월 만에 파경으로 이어졌는데요. 꼭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깨닫지 않았을까 합니다.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이 순간을 극복하고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